단단한 땅바닥도 파는 기술을 제가 배워놨거든요 배워놓은 거 뭐 녹화해봤자 별거 없으니까 일단 배워왔으니까 그냥 파보죠 한번 잘 파지네 우리 사치마루는 어디있나 뭐 이렇게 있었어? 생선 좀 사야겠어요 생선을 다 사서 고양이 밥 줄 게 없네요 상인이요 어디있더라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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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시 한번 가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밤이 되면 이렇게 팔 수 있는 데가 나타나는 데가 있더라고요. 밤에 말이에요. 밤에 말이에요. 낮에는 보이잖아. 달빛의 기운으로 보이는 건가? 이쪽 섬에는 단단한 거 파는 게 별로 없거든요. 밤에 말이에요. 밤에 말이에요. 여기 파는 데 있네요. 뭐야? 독가스가 있는데? 독가스 같은 게 나와? 괜찮나? 이렇게 들어가도? 보스 아니야 이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아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있겠더라 무기 바꿔야 될 것 같아 멀리서 싸울 수 있는 무기로 뭐하는지 오 아이웨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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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참 힘드네요. 왜 안 되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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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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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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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올라갈 수 있나, 내가? 아유, 뭐야. 누구를 나가는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요즘 여기 아닌가 봐. 근데 여기 올라갈 수 있는 데 없나, 여기? 조금 짧다, 점프 여기. 못 올라가는데, 여기. 못 올라가는데, 여기. 저기 눈알 있잖아요. 눈 보이는데. 저기요. 저기요, 나?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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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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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이 있네? 이런데 안 해본 것 같은데? 아, 이거 어떤 데구나. 여기 고양이 탑이 있는 데잖아요? 여기가 아닌데, 그럼? 영궁의 입구를 찾는 게 실현이라니 참 여기가 있는 게 실현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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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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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브 애들 별걸 아니네 어 상인이다 생선 좀 사자 한 hart иск vooras in u he a o 3 o a